저는 크리에이터 곽 비단이고요. 크리에이터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다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힘들었던 점들도 있었고 기초적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언니가 오늘 메이크업을 해주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러신가요? 네. 오늘 드시는 건가요? 오늘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단님 매니저로 활동하는 비난님이요? 비단님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매니저리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어색을 드시고 맛있죠? 저는 오늘 1인 미디어 민원자를 위한 강연을 하러 왔는데요.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이렇게 호기를 실고 있습니다. 언니가 오늘 해준 메이크업으로 강연을 멋지게 힘내고 말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거기 있는지 대략 완전 먹어버렸는데 거의 비밀상금이잖아? 처음이 두 개였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주문한거죠? 그래서 사람들이랑 눈 마주치면서 들어올 때 너의 마음의 전달을 먼저 아이컨탭으로 해야되니까 어 그런 진정성 있는 눈빛으로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눈 뒤를 닦고 아니 여기가 소매가 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니었는데 화이팅! 지금 뭐지 떨리고요 비례님 이쪽으로 앉아계세요 목 안 바르세요 제가 더 가까워 이제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해 주셔서 다음 점은 비디오가 다 된 것이 이렇게 신의 긴성을 지금 시작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이 계속 한번 잘 찾아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 어떡해 안녕! 이번에는 실무 교류제 기획한 아홉한 분들 기술로 진행하시고요 몇 년 전부터 크리에이터랑 지금 생겨낭에서 반응했을 컴퓨터 크리에이터분들이 컴퓨터 지금 유튜브를 하는 데는 2년이 좀 넘었고요 채널은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본동문학방이랑은 문화나 문화별 그리고 역사 이런 게 굉장히 다른 채널이랑 같이 있고 이게 또 최근에 만든 두 번째 채널이 다야키 채널이라는 일상과 뷰티 살림 같은 걸 주로 잡고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열심히 단련하고 있는 지민입니다 개인의 개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서 어떤 점이 매력적인지 어떤 점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사로잡을 수 있는지 많이 극대화 시킬 수 있다면 1인 미디어에서 시청자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룩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고요 저도 사실 저에 대한 매력이나 저에 대한 장점 같은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영상을 많이 찍어보면서 어떤 점들을 도와해주시는지 찾아갔던 부분이거든요 나는 이런 성격은 아닌데 어떤 영상에서는 이렇게도 보여주고 근데 또 어떤 영상에서는 나답게 나온 영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지? 안 되지 아 아이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아이고 이 정도면 아이고 이 정도면 이럴 수도 있냐고 이제 컨텐츠랑 무엇일까 목차 이런 뜻이 있는데 보통 인터넷 컨텐츠를 많이 뜻하잖아요 글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음악 같은 스티 크리에이터 뭐 게임 크리에이터 먹방 크리에이터 이렇게 앞에 컨텐츠 주제를 두고 뒤에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제가 크리에이터를 하기까지의 과정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정리해진 규율이 없이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가장 쓰기 편해요 에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노래할 때 아주 좋아요 그 장비도 사고 했으면 이제 촬영에 들어가야겠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핸드샵도 하고 화장실 해보네 다녀오시고요 특별한 당신 오늘도 특별한 이야기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클로징을 딱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같이 기분 좋아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건 좀 슬픈 이야기인데 제가 막 그렇게 특별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점점 나에 대한 특별함을 찾아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를 봐주시는 분들도 특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멘트를 마지막마다 맨날 하게 해주세요 근데 처음부터 사실 이게 멘트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 오늘의 피곤이 너무 좋은데 정말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좋은데 또 다른 사람은 네 힘들어 이렇게 이렇게